카드 뷰타 뷰티 내가 근데 왜 쫄보가 됐지? 뭐 때문에 그랬지? 내가 쫄보라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?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렇게 됐지? 아니 경수가 항상 뭐 같은 거 있잖아 뭐 같은 거 하는 거 몰라? 10년 전에? 귀엽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쫄보라고 하네 근데 그게 진짜 왜 쫄보야? 아니 너네들이 계속 하는 거잖아.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디형한테 들어보라고. 나 그거야 경수.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 움찔움찔을 걸었어. 옛날에? 응 내가 방문했잖아. 디형이 저 겁없나? 많아. 난 똑같아. 난 귀신만 무서워. 너 귀신 무서워한다고? 귀신을 근데 본 적이 있어? 없어. 폐가 채영을 가져갈 거네. 공포 영화 안 봐? 와, 폐가 쳐 체험했으면 죽었어. 두 명이서? 난 잘 때 틀어놨어. 아니, 둘이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. 난 솔직히 말해서 둘이서 해도 무섭던데. 형, 그럼 공포영화 안 봐? 공포영화 안 봐요. 공포영화가 제일 싫어. 왜? 난 잘 때 틀어놨는데. 진짜로? 왜? 아니, 공포영화가 사실 재미없는 영화가 더 많아. 맞아. 진짜 무서운 공포영화는 진짜 극히 드물어. 맞아. 그래서 그걸 찾다가 대부분 틀어놓고 재미없어서 잠들어. 그게 습관이 됐어, 나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리 혼자서 걸어갈 수 있어? 나는 안 돼. 나도 무서워, 이건. 아니, 이런 거는 뭐. 난 안 돼. 이런 거는 알던 순하고 있어. 누군지 걸어갈 수 있다고, 비도 없는데? 어. 잠도 혼자서 못 자면서. 혼자 잔다고? 잘 수 있다고? 어? 왜 그러는 거야, 세훈아. 왜 계속 거짓말을 해? 왜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거야? 아니, 센 척이 안 되나? 아니, 뭐야? 무서운 얘기하자, 우리. 안 돼. 그거 안 돼. 무서운 얘기하자. 세훈아, 체면 안 돼. 뭐 없냐? 형? 형, 집에 불 켜고 나왔어. 가스레인지.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는데? 아니, 귀신, 귀신 이야기 없어? 귀신? 알고 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냐? 형 문 열고, 형 지금 문 열고 나왔어. 종인아. 뭐 하는 거야? 나 무섭지 않아? 무섭지 않은데? 나 진짜 나 있는데. 뭔데?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? 실화야? 어, 실화로.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. 뜨거운 물이 나오면, 특기가 차잖아. 그래도 이제 거울 건너편에 잘 안 보이잖아. 나 이제 머리를 감고 있었어. 근데 이제 뒤에 자꾸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. 되게 느껴지는 거야. 머리가 이제 거품이 있고. 머리가 이제 거품이 있고, 이제 눈을 잘 못 닿아. 아니, 뭐지? 하고 딱 뒤를 돌아봤어. 근데 습기 때문에 거울 건너편이 안 보이는 거야. 유리 건너편이. 근데 없는 거 같아. 아니, 지금 잘못 봤나 보다. 근데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뭐지? 너무 무서운데? 하고 이렇게 습기 찬 거 있지? 그걸 이제 아, 안 되겠다 하고 딱 뜯다 뜯다 깠다 깠다? 근데 백형이 똥 싸먹을 털고. 디형이 기대해, 진짜. 아, 웃기다. 나 진짜 나 있는데. 진짜 나 있어. 디형이 들어볼래? 진짜 나 있어. 진짜 나 있어. 치과, 이거 공포. 아니야. 아, 웃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